오늘 증시에서 동일산업을 비롯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개 종목 주가가 일체의 하한가로 진입해 금감원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연루된 SG증권발 사태와 비교해 봤습니다. 3년 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에 대해 정부가 국내 법원에 447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야간 회로질에 나섰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돼 목숨을 잃는 사고가 최근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20제야 월드컵에서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우리 축구대표팀이 팬들의 환영 속에서 오늘 귀국했습니다. 잠시 후 8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SBS 김현우입니다.